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3월 30일 이분과 함께 할 때는 항상 정말 무릎을 치면서 이거구나 이제 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자꾸 까먹어요. 그러고 나서 한 두 달 있다 보면 바로 그걸 내가 그때 왜 안 했나 이런 후회가 또 계속 사이클이거든요. 오늘만큼 더 이상 놓치지 않겠습니다. 놓칠 수 없는 우리 유안타 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패밀리 오피서예요? 유 패밀리예요? 유 안타 유동원. 우리 본부장님. 오늘은 제가 잘 배워서 안 까먹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진짜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 유 본부장님 영어 이름이 다니엘 유거든. 아 그래요? 다니엘 유는 빌황을 잘 아시지 않아요? 네. 처음에 같이 일을 시작했었죠. 같이 그렇죠. 빌황님이래. 빌황씨랑 같이 하셨어요? 원래 유명해요. 우리 주식 쪽에서는. 빌황씨가? 엄청 유명한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요? 아니면 한국. 글로벌에 유명하시죠. 유명하지.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을 어디서 하신 거예요? 그 양반은. 제가 페레그린이라는 회사. 지금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제가 거기서 은행 담당 에너지스트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분은 뉴욕의 한국 주식 브로커 세일즈맨. 현대증권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동패로 페레그린으로 넘어가셔서 거기 세일즈를 하셨고 저는 은행 담당 에너지스트로. 페레그린 때 뉴욕에 빌황이 있었고 한국에 다니엘 유가 있었고 그렇구나. 아 그랬어요? 아니 근데 또 한국 사람한테 되게 잘해줬어요 그분이. 그럼요. 특히 한국의 브로커들한테 굉장히 잘해줬지. 그 브로커 생활하실 때 워낙 브로커를 잘하셔서 타이거 펀드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그렇죠. 거기서 세일즈맨 오브 더 이어가 되셔서 정말 펀드 매니저로 전환하셨죠. 그렇죠. 타이거 펀드 쪽으로. 타이거 아이시아. 그러고 나서 금융위가 터지고 타이거가 거의 자산이 완전히 다 빠지고 나서 거기에 있는 회장님께서 빌황 선배님한테 한 2천억 제가 기억하기로는 운영하는 걸 맡기셔서 거의 뭐 시내 경지에 오른 수익률을 98년부터 2006년인가 2007년까지 올리셨죠. 복리로 거의 50%? 매년. 그러니까 이게 레버린지 안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딱 깔끔하게 그냥 리타이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왜 했지. 그런데 2012년인가에도 한 번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홍콩에서. 그런데 이제 2012년에 문제가 있었던 게 인사이트 트레이딩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부자거래 뭐 이런 거예요? 네. 내부자거래.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전화위복이 됐죠. 왜냐하면 정말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그 문제가 터졌을 때의 재산이 조단이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남의 돈을 못 받게 되셨고.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개인 자산을 다 2012년, 13년에 팡, 마가 이쪽에 다 지르셔서. 그래요. 그게 거의 뭐 엄청나게 규모가 커졌었죠. 그런데 지금 문제된 것도 본인 돈인가 그러면? 그런데 이게 좀 제가 사실 지금 이게 문제 터진 게 보시면 중국 주식들이에요. 처음에. 제가 2018년에 미국에 가서 뵙을 때만 하더라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18년? 네. 2018년.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규제가 풀렸다. 그래서 이제 중국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 2012년 사건에 대한 규제가 2018년쯤에 풀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그때 중국 주식 타이밍도 정말 좋았어요. 제가 그때 2018년 10월 달에 중국 주식 롱을 부르기 시작했던 때인데 그때 이제 뵙고 얘기가 나눴었던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뭐 기억하시겠지만 심천이 그 이후에 2년 동안에 100% 이상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아마 레브리지를 사용하기 시작하셨다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왜 지금 이게 이렇게까지 정말 많이 수익이 났었을 텐데 여기서 지금 이게 터졌는지.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미중 협상 불발. 둘이 막 싸우는 모습 나오면서 중국 주식들이 평균적으로 미니멈 30% 좀 작게 빠진 건 20% 많이 빠진 건 50% 이렇게 빠져버렸잖아요. 딱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레브리지가 걸려있거나 이런 투자 부분들이 있었으면 문제가 터졌을 테고. 그래서 거기서 마진콜이라고 해서 현금 부족 현상이 나오니까 또 통신사 팔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또 손실이 같이 나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도 일어날 수 있나. 일부 채팅창 같은 데서는 지금 혹시 글로벌 무슨 은행들한테서 작전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도 저는 음모론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사실 중국 투자의 가장 어떻게 보면 미국 있게 중국 투자의 프론트 러너이셨죠. 그러니까 2018년부터 쭉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중국을 손대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그리고 또 신장 지역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또 지금 투자하신 것들이 대형 IT 기업들이잖아요. 인터넷 기업들이나. 이런 거는 이제 한번 좀 손보기를 하고 싶어하는 게 미국계가 아닐까. 미국의.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까지 비하시킬 건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레브리지를 500%까지 가능했고. 그걸 또 한 큐에 다 빼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게 선보기에서 온 게 골만삭스거든요. 골만삭스가 이번에 다치지도 않았어요. 골만삭스만 싹 해소해버렸더만.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게 이거는. 양말이죠. 비해보면 동양계? 중국계?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갖다 붙이면 너무 이상하지만. 어쨌든 또 게다가 중국 투자를 선두로에 서 있던 분이 한국계시고. 한국계는 미국 시민이시지만. 그래서 어떻게 그게 하루아침에. 500%의 레브리지를 그렇게 이렇게까지 해놓고. 하루아침에 이제 이렇게 됐는지 하는 현상은.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사실 레브리지 조심해야 되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차이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얘기는 뭐 이 정도 하죠. 뭐 혹시 전화 연결되면 연결 좀 해주세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지금. 속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인터뷰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레브리지 500%를 썼다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 500억어치 주식을 지금 보유하고 있으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돈은 100억으로 500억어치를 사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맞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롱쇼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켓 해징은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사고 나쁜 종목을 팔면 마켓 해징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두 배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레브리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마 마켓은 뉴트럴이실 텐데. 실질적으로 원금 대비해서는 롱이든 쇼시든 다 더하면 500% 정도 되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종목 하나가 잘못되면 굉장히 큰 손실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통상 해집펀드들이 프라임브로커니 서비스니까 고만삭스나 모겐스테니한테 할 때 레브리지 비율이 그 정도 안 돼요? 한 500%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게 빌황이 엄청 유별나게 많이 쓰고 그런 것 같지는 않던데. 아닌데 한 큐에 땡기니까. 횟수를? 횟수를 땡기니까. 횟수를 누가 땡기는 거예요? 프라임브로커에서 땡기죠. 집권에서요. 골만삭스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딱 룰이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 이하면 무조건 땡기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이게 땡겨야 되겠다 해서 그냥 땡기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크레딧 레이팅 정해서 지금 보시면 2018년까지는 프라임브로커에서 레브리지를 일으키는 부분에 한정적으로 막아놨다가 풀어주니까 쓰게 만들고. 증권사에서 갑자기 그걸 또 줄여버려. 그런데 그거는 처음에 계약할 때 마진콜 레이셔도 정하고 다 하잖아요. 하죠. 그러니까 그거 위배해서 그냥 자의적으로 회수하고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워런트나 이런 좀 레브리지가 많이 걸리는 상품들도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요즘에 우리 SLR레이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서퍼먼트 레브리지 레이셔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행권에서. 그게 뭐냐면 국채에 대해서 위험 비중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워런트에 대한 위험 비중을 과거에는 500% 하다가 갑자기 1000%를 때려버리면 레브리지를 줄 수 있는 게 확 줄잖아요. 그러면 원금 넣어라. 원금 없으면 때려버리는 거죠. 그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빌왕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리되는 것도 다시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분이 나와서 여쭤본 거고요. 시황 얘기를 좀 여쭤보죠. 어떻게 지금 보내주신 자료는 어마어마한 재료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금리 분위기에서 성장주가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인 건가요? 지금 결국 흐름에 변화가 있기는 한데 지금 다시 재상승을 하는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재상승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금리가 오르긴 오르는데 너무 많이 오르지는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앞으로는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금리가 물론 한 2%에서 2.5%까지도 상승할 수는 있지만 미 연준이든 글로벌 정부든 간에 중앙은행이든 간에 금리를 낮게 유지하려는 노력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성장주냐 가치주냐 계속 논란을 하지 말고 성장주 안에서도 펀드멘탈이 튼튼하고 계속적으로 장기 성장을 할 수 있고 밸류에이션이 싼 것들이 있을 거고 또 가치주 안에서도 정말로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굉장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또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작년 3, 4분기부터 중소형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요즘에는 중소형주가 좀 주춤을 하고 이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어요. 좀 전에 아까 바이든 정권 관련해서 1.9조 달러의 부양책, 재정책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초점이 뭐였냐면 중소기업들. 왜냐하면 거기에 지원을 갖다가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가게 만드니까 중소형주 성장주든 가치주든 많이 펀드멘탈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가 만들어지면서 사실 지난 1년만 따지면 중소형주의 주가가 거의 100% 가까이 올랐단 말이죠. 러셀 2천이 90 몇 프로가 올랐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흐름이 조금씩 흔들려요. 그런데 이제 또 팔러시 자체도 보시면 미국 정책을 보시면 1.9조 달러에서 이제 인프라 3조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훨씬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죠. 그래서 중소형주보다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있는데 필수 소비재 쪽과 특히 산업재, 인더스트리 라고 하죠. 인프라랑 연결이 돼 있는 종목들이 제일 많은. 이런 쪽의 상승 여력이나 매력도가 굉장히 크게 올라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정말 중요해지는 타이밍.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든 어쨌든 심지어는 금융주든 다 사면 괜찮았는데 올해는 정말 선택과 집중을 잘하고 타이밍을 또 잘 잡아야 되고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잘 보셔야 되고 그런 상당히 힘든 개인 투자자들이 반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한 해인 건 사실이다. 그래서 우선 어쨌든 그렇다더라도 주식 투자는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부분이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좀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부분. 지난번에 또 1.75, 7.6 이렇게 갔다가 1.59까지 빠졌다가 다시 1.7 이런 정도의 어떤 레인지 혹은 속도라면 괜찮다. 그러니까 2.5% 이하의 금리라면 사실 아직도 굉장히 낮은 금리죠. 지금 10년 국채 금리 추이 한번 보시면 차트 보여주세요. 2001년부터 지금 쭉 보시면 계속 하락 주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밴드 안에서 올라오는 상황이고 밴드 안에서 올라가면 한 2.5%까지는 갈 수도 있다. 이 정도인 거고. 그래서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고 볼 수는 없고요. 또 아주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면 1980년대 70년대부터 보시면 금리가 15%부터 계속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평평해지잖아요. 거의 0%까지 왔으니까 더 이상 빠질 건 없으니까. 그랬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번 내렸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올라오고는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는 하이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그래서 또 엄청나게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저 국면에서 계속 금리가 내리잖아요. 저 국면 국면에서 정말 여러 분들을 집으로 보내셨죠. 이제 끝났다라고 금리 하락 끝났다. 대표적인 빌그로스 같은 채권왕이라고 하는 분들마저도 은퇴를 시켜버리는. 이제 금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저게.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 하나는 지금 어쨌든 금리가 1.7%잖아요. 또 많이 올라봐야 한 2.5% 정도까지 간다라고 생각하고 1년으로 보면 한 2%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여기서 한 0.3%포인트 정도. 그건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미국 주식시장 자체가. 왜 제가 그러면 금리가 한 1.7에서 2.5 사이 정도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거냐.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로 돌아가서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지나고 나서 엄청나게 부양책을 막 썼잖아요. 그때 보시면 글로벌 부채 비율이 GDP의 140% 이렇게 갔던 시기란 말이죠. 지금은 그때보다 더 높아요. 그런데 많이 높은 건 아니고 한 150% 이 정도까지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때도 보시면 금리가 엄청나게 계속 내려와서 어느 수준에서 바닥을 잡았냐면 2%에서 바닥을 잡았어요. 그리고 거의 10년 가까이 2에서 2.5% 사이에 계속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금리가 튀어버리면 이게 지금 재정을 풀어놓은 부분에 있어서의 부채가 코스트가 엄청나게 높아지잖아요. 효과가 없어져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건 막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넘게 1955년 이때까지도 2에서 2.5% 사이에 계속 유지가 됩니다. 저도 지금 현재가 그렇게 보면 0.5%까지 내려간 건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고 1.5%가 저는 바닥 정도로 봐줘요. 여기 차트 보시면 1.5%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번 훅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1.5% 위로 올라왔으니까 밑에 떨어진 건 빼고 그냥 1.5%로 놓고 보면 많이 가면 2.5% 작게 가면 2% 이 정도 수준에서 그래서 정부들이 유지를 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2에서 2.5%요? 그러니까 1.5에서 2.5% 사이에 1.5에서 2.5%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40% GDP가 140% 된 레버리지를 활용을 했다면 정부 부채가 지금은 그것보다 좀 더 높으니까 그것보다 금리가 더 높아버리면 2.5%보다 더 높아버리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다시 어떤 엄청난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고 그거를 원하는 정부는 아무도 없을 테니까 어쨌든 이 정도 금리 수준에서 더 많이 올라가기보다는 한 2%에서 2.5% 정도면 거의 끝일 것 같다라는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은 금리 상당은 2에서 2.5%면 아마도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이거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지난 차트인데 2007년, 2008년, 2009년 이때가 경기침체 구간이잖아요.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입니다. 보시면 금융위기가 터지고 경기침체로 넘어갔을 때의 금리를 보시면 이게 장단이 금리 차입니다. 이게 10년 마이너스 2년 금리 차인데 이때 보시면 약 1% 정도 돼요. 그리고 빠져나가는 시기 회색에서 구간에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경기침체에서 경기회복으로 전환되는 시기 이때가 2.7%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올라간 금리 폭이 1.7% 정도 되는 거죠. 장단이 금리 확대가. 그럼 지금은 어떠냐. 경기침체로 넘어갔었을 때가 0.1% 정도 됐었어요. 지금 현재 1.6, 1.5 정도 되니까 지금 늘어난 폭이 그때 비교했었을 때 조금 낮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올라가봤자 0.1에서 0.2% 정도 더 올라갈 거고 중요한 건 경기침체에서 빠져나오고 나서도 과거에 보시면 사실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2.7에서 겨우 해봤자 3%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빠져나오고 나서 더 올라가 봤자 0.3%에서 0.5% 정도밖에 안 될 거다 생각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충분히 이 정도 금리면 얼마든지 투자할 만한 주식들을 골라낼 수 있다는 거죠. 즉 금리가 2.5%인데 ROE가 엄청나게 더 높은 기업들. 계속 성장을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있으면 우리는 제대로 분석을 해서 종목을 발굴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나 금리 상황을 보더라도 잘 골라서 투자를 충분한 상황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골라요? 뭐 골라요? 뭘 고르면 되겠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반도체 얘기를 조금 할게요. 반도체? 사실 지금 우리가 모델들을 많이 돌리는데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탑다운이랑 바텀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탑다운이랑 바텀업은 탑다운은 여러 가지 매크로 숫자들을 보면서 그다음에 산업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투자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 관련해서 전기차도 나오는 거고 데이터 센터도 나오는 거고 데이터 마이닝, 비트코인, 별하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 시대가 변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반도체인 거죠. 사실 그리고 제조업으로 따지면 반도체의 규모 자체가 반도체 시장 자체의 규모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거죠. 지금 자동차의 반도체 품절 현상이 나오는 부분도 점점 더 반도체 관련된 비중이 전체 자동차 제조 중에서 큰 비중을 좀 더 차지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규모 자체가 5천억 달러 정도 된다면 우리나라 또는 600조 정도 된다면 그게 이제 앞으로 2배, 3배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성장이 굉장히 상당히 계속 일어날 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밸류에이션으로 구해보면 정말 높은 ROE, 옛날에 볼 수 없었던. 옛날에 1980년대, 90년대는 반도체 기업들이 ROE가 잘 나올 때는 20% ROE가 나오다가 낮게 나올 때는 마이너스 10%, 20% 이런 식의 변동성이었잖아요. 이제는 ROE가 잘 나오면 40%, 못 나와야 10%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변동성 자체가 많이 죽고 어떻게 보면 이게 옛날에는 완전 성장주에서 약간 가치주 성향까지도 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든 어떤 대형 회사들이 배당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일으켜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은 뭐냐면 반도체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분들은 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반도체 수요가 워낙 세니까 파운더리 이러면서 장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클 거다. 그러면서 장비들이 좋잖아요. 지금 굉장히 좋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장비 투자하려고 하면 한정적이단 말이죠. 원익 아이패스, 테스 등등. 그렇게 시총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반도체를 투자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메모리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요. 그런데 전 세계의 반도체 시장으로 계산을 하면 지금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8%,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반도체의 시장 자체를 좋게 보면 한국 주식만 들고 있으면 이건 완전히 메모리 쪽에만 초점이 맞춰진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저는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ETF, 예를 들어서 속스, 제일 큰 게 필라데프의 반도체 지수라고 있잖아요. 이걸 추종하는 ETF 또는 대표적인 25개 기업을 투자를 하는 SMH 이런 반도체 관련된 ETF를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전체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SMH를 사고 속스를 사면 메모리 쪽의 비중이 너무 작아요. 왜냐하면 또 이쪽은 삼성전자랑 SK하이넥스 안 들어가 있어요. 대신에 마이크론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론은 마켓시어 3위 회사잖아요. 1, 2위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적절한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 성장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반도체는 앞으로 제조업의 어떤 코스트 비용 중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반도체 투자만큼은 꼭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메모리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또 비메모리, 파운드리 등등 다 포함해서 반도체 장비. 그래서 가장 적절한 포트폴리오는 한국의 SK하이넥스와 삼성전자를 한 20% 정도. 나머지 한 80%를 ETF, 미국에 상장되는 ETF. 반도체 주식에 산다면. 네.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사이클에 있어서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속수지수도 사실 고점 대비해서 한 15% 빠졌었고 물론 다시 올라가고 있지만 또 삼성전자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제법 많이 빠졌고 SK하이넥스도 고점 대비해서 좀 빠졌고. 그렇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그림은 계속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 이럴 때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잘해놓으시면 큰 걱정 없이 이번 이 사이클을 수혜를 누리실 수 있다는 쪽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투자만큼은 꼭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반도체 할 때는 대신 한국의 하이넥스 삼성전자 조금하고 그다음에 속수 같은 미국의 반도체 ETF 같은 거 이렇게 같이 나눠서 하면 괜찮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제가 3, 4분기, 4, 4분기 때 왔었을 때는 중소형주 투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그러냐면 바이든 정권이 들어줄 가능성도 있고 워낙 투자에 있어서 1.9조 달러를 써서 전체적인 중소기업들을 도와주는,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의 탄력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런데 최근 한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한 몇 주 정도는 탄력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대신에 말씀드리고 있는 경기민감주, 가장 대표적인 경기민감주. 그게 이제 필수 소비재겠죠. 그다음에 또 산업재, 인프라랑 연결되어 있는. 이 두 개 업종의 어떤 상승이 좀 두드러지게 조금 최근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쪽에 대한 비중을 전체 글로벌 투자를 한다면 한 30% 정도는 실어야 된다. 중소형 비중을 옛날에 30% 정도를 실었다면 중소형 비중을 좀 줄이고 이쪽에 경기민감주 필수 소비재, 그다음에 경기민감주 산업재. 산업재. 이렇게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이 어디서 저희가 나오냐면 저희는 ETF들을 쭉 집어넣고 돌려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띄워놨는데 저희가 지금 ETF 중에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은 ETF들 30개를 나열했었을 때 옛날에는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산업재. 보시면 BIS 여기 올라오고요. 또 밑으로 내려가면 XLP라고 해서 이게 필수 소비재. 그다음에 좀 더 밑에 내려가면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XLI. 이것도 산업재. 그 밑에 DUSL은 뭐냐면 3배짜리 레브리지 ETF. 레브리지 조심하셔야 됩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또 밑에 내려오면 BDC. 이것도 컨슈머 스테이플이니까 필수 소비재. 또 그 밑에 XLI.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30개 중에서 지금 치고 올라오는 것이 소비. 필수 소비. 그다음에 산업재. 이게 올라오니까 이럴 때는 이제 탑다운으로 봤었을 때 정책이 3조 달러를 쓴다더라. 산업재 올라가겠네. 소비가 괜찮아지겠네. 이런 관점에서 보는데 또 종목으로 보고 ETF들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막 올라와요. 이럴 때는 우리는 적어도 10%, 20%, 30%까지는 종목을 한번 실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선택과 정말 집중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 제 유튜브 방송이나 방송을 할 때 얘기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성장주를 다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도 성장주의고 또 경기민감주의이기도 하고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이 있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가 정말 핫한데 어쨌든 바이든 정권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할 거다. 탄소 배출 0으로 만든다. 글로벌이 다 모든 국가들이 다 그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일어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업종. 우리가 이제 다들 100세 시대 얘기하고 있고 아까 비타민 얘기하시는데 정말로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바이오만큼은 백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또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흔히 옛날부터 얘기하고 있던 이 성장업종인 반도체. 이건 IT와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들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주로서 필수 소비재와 산업재. 이렇게 다섯 개 업종으로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시면 올해도 정말 힘든 장이잖아요. 정말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잘 모르시고. 그래서 이럴 때는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차질 거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이익이 늘어나고 성장이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봤었을 때 이 다섯 개 업종이 가장 좋지 않나. 그래서 이쪽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겠다. 올해 엄마까지. 네.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이 또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군요. 유동원의 성공 투자라고 그렇게 또 찾아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 오늘 또 간만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또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주신 자료는 저희가 좀 활용 좀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유한타 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